우리 새로 생긴 식당이 어떤지 가보자 할 때는 let's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라고 합니다 check out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check 여러분 알고 계실 거에요 살피다 확인하다 외래어로도 체크하자 뭐 체크해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check out 라고 하면 뭔가 흥미로운 것을 살펴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뭐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check out 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check out 뭐뭐뭐 체크아웃 명사를 명사를 중간에도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잘 보세요 let's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또 괜찮고 let's check the new restaurant out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구요 자 오늘의 문장 우리 새로 생긴 식당이 어떤지 가보자 요새 다들 맛집들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let's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let's check out the new restaurant 기억하세요 아직 너의 블로그를 살펴볼 시간이 없었어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체크아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부분은요 시간이 없었어 I didn't have time 자 뭐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to 그 다음에 check out 당신의 블로그 your blog 아직 yet I didn't have time to check out your blog yet I didn't have time to check out your blog yet okay very good 자 체크아웃 살펴보다 꼭 기억하시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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